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1번.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해주는 특수 오일이 개발돼서 사회문화 현상인 걸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 성급한 사람들이 빨리 문제를 풀겠다고 사람의 젖은 피부에도 모기가 앉을 수 있는 거 이건 자연현상이 있고 지금까지 딱 왔을 때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해? 여기서 고민이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해. 뭐가? 특수 오일이? 특수 오일을 가지고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거는 임의적인 것이고 인간의 가치가 함축된 거니까 사회문화 현상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특수 오일에 있는 어떤 성분이 모기로 하여금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게 하는 어떤 기능이라면 그건 자연적인, 자연현상의 일부니까 자연현상인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연현상이라고 정리가 잘 됐더라도 또는 안 됐더라도 의문스러운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확정을 하고서 그럼 3번이네, 4번 이러지 말고 끝까지 5번까지 읽어보시면 얘가 애매하냐, 안 애매하냐를 떠나서 5번이 정답인 건 너무나 확연하잖아요. 해설하다 말고 이런 얘기에서 좀 그런다. 뒤에 거야. 당연히 자연현상이니까. 그렇죠? 문제가 됐던 건 디귿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던데 선생님은 평가원이 이게 언급할까 말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디귿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줬어야 돼요. 선생님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능에서 이렇게 냈다 그러면 논란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원 9월 모의평가니까 뭐 자연현상으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제 훅 하면은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는 거지 수능이라면 이게 엄청난 이의제기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생각 같아서는 여기 있잖아요. 특수 오일에 있는 어떤 성분이 모기가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어떤 기능을 한다는 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줬다면 그거는 자연현상이라고 안 읽을 도리가 없는데 지금은 모기가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차단 이렇게만 밑줄이 거의 있고 특수 오일이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특수 오일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산물이고 그것으로 하여금 모기를 방지하려는 차단하려는 행위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여지가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사회문화현상으로 읽는 사람을 완전히 잘못 읽었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은 그렇다고 이게 사회문화현상이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봐도 이건 자연현상이라고 읽는 게 맞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만 지적을 할게요. 선생님 오류다 이렇게까지는 지적을 안 할 테고 다소 조금은 친절하게 써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사회문화현상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선생님이 말을 이렇게 바꾸니까 자연현상이라고 충분히 납득하시죠? 특수 오일에 있는 어느 성분이 모기가 사람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이렇게 갔다면 당연히 이거는 자연현상이라고 읽었을 것인데 이게 앞뒤 맥락이 애매하게 읽힐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의제기 요소가 일부 있었다. 그렇다고 그걸 받아들일 수준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선생님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지 마라. 5번에 너무 정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잘 읽었냐 잘못 읽었냐 핑계를 대지 마라.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건 상세히 설명 좀 생략할게요. 1번 문제 내용만 정리가 된다면이야 이걸 어렵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 5번이 정답이죠. 5번이 정답인데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손가락 걸기를 해서 이게 왜 나온 얘기겠어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통계 문제가 너무 어려울 것을 대비해서 개념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는 그 강박이 오히려 이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데미지가 너무 크다. 얻는 이익 대비해서 이게 잃어버릴 손해가 너무 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맞춰야 될 쉬운 문제 선생님이 그 구평 전날도 내가 저기다 스토리에 올려놨어. 쉬운 문제부터 맞는데 집중해라. 절대 너무 성급하게 어려운 문제 도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성급하게 가다가 17개, 18개 쉬운 문제 중에 3개, 4개 틀려버리면 뭐 합니까? 그러면 어려운 문제 맞춰서 뭐 한단 말입니까? 그렇잖아. 뒤에 통계 문제는 5점, 6점이라도 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17개는 무조건 맞고 간다는 생각으로 더 집중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문제를 남겨놓고 7분이 남았던 8분이 남았던 그 정도면 충분하다. 너무 쫄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면 충분하다. 특히나 20번 같은 데다 저렇게 심어주잖아요. 저런 거 발견하는 순간 뭐 한 2분 삭제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걸 본인을 믿고 대신에 도표 통계에 대한 준비나 유형별 학습이 돼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수능에 이 정도 나온다고 하면 한 2분에서 3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개념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표가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 잘 돼 있으면 너무 강박하지 마라. 끝까지 선지를 좀 보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올해 수능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올해 수능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마땅히 정답인 게 있으면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애매한 말로 들지 모르겠지만 그럼 본인만이 알잖아. 이거는 진짜 다시 볼 필요가 없다라는 확신이 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넘어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대신에 밑에 선지들도 쓱 이렇게 보긴 해야지. 이렇게 보고 답일 수가 없겠다. 생긴 구성 자체가. 이런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